2. 반대쪽 머리카락 거기도 그냥 어린 짐작으로 잘라서 끼워 놓은 거거든요. 순간접착제를 붙였기 때문에 뜯으면 빠져요. 얘 이 상태로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상태로 해도 되고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조금더 손질하고 싶다면 살짝살짝 잘라서 비슷한 모양 만들어주면 되요 튀어나온것은 아까 잘라줬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자른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조금씩 손님이 되게 툭툭툭툭 잘라내시던데 이런작을 수도 없이 해보니까 영영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